아나나나나 롤러홍랑 천근 만근 계주 결승에 오른 두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프로미스9의 압도적인 모습 또 배고파 팀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배고파 팀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뒤떨어진 적 없이 호준히 잘해주다 보니까 결국 좀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었고요 프로미스9은 이제 경기가 막바지로 접어들 때 승리 전략을 찾았어요 아, 김희철을 배제해라 그렇죠 오히려 아예 팀에서 빼고 우리끼리 하자 라는 전략을 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은 분명히 지금 맞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먼저 우리 희철 씨와 신동 씨가 손바닥 밀기 게임을 통해서 또 이긴분이 레인을 인코스냐 아웃코스냐로 또 정할 수 있습니다. 형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이게 사실 힘도 중요하지만 순발력이거든요. 저 완전 잘해요. 자 힘의 신동이냐 순발력의 김희철이냐. 팀원들의 응원 들어보고 싶어요? 배고파티 응원해주세요. 배고파! 배고파! 여러분들! 진심이에요. 그러면 사진방! EDM, EDM. 시작! 사진방! 빠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저 희철 씨, 괜찮아요? 저 방송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 처음, 15년 만에 처음 봐서 적응이 안 되거든요. 아까 제작진한테 1박 2일 찍고 싶다고. 괜찮아요? 네, 좋습니다, 예. 자, 그러면 준비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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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쓰는 거에서 지금 다 실패하고 있어요. 그냥 힘만 쓰려고 하다가요. 정말 부드러움이 계속 제압하는 그런 모습인데.